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답이 남프로입니다.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LG엔솔 또 44만원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의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 다들 보시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또 신곡가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털르면 큰일 난다. 후회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히려 매수로 진입하셔야 한다고 강조해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줬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덩달아 추가적으로 앞으로 LG엔솔이 어떤 주가 전망을 보일 수가 있을지 관련된 내용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들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참 이벤트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실적 관련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주 관련 소식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 번 소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LG엔솔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38% 감소를 했다. 미국 보조금 빼면 3분기 연속 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8% 감소를 한 건 맞아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으로 지난해보단 38% 적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4,400억이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어떻다? 지난 분기에는 4,000억이 아니라 영업이 1,9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129%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별로는 봤을 때 지금 확실히 2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전기차 캐즈미 점점 회복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적을 조금 찬찬히 뜯어보는 태도가 이런 뉴스들, 제목으로 보면 어때요?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안 좋은 내용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엘젠솔 벤츠에 수조원대 수주를 했다. 차세대 46 시리즈를 납품할 듯.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680 배터리가 출시를 했냐, 그렇지 않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벤츠에서 수조원대 수주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차세대 46 시리즈 이제 제대로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벤츠에서 갑자기 수조원대 수주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680, 46 시리즈 배터리가 말 그대로 대체불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당장 계약 금액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46 시리즈 배터리를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수주를 하고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엘젠솔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벤츠 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엘젠솔 테슬라가 이제 엘젠솔의 4680 배터리 주문을 했고요. 12월 양산 돌입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엘젠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급속도로 보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어때요? 중국의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서 그 중국산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한국산, 특히 엘젠솔,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적인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역시 늘어나게 되는 동시에 여기에 4680까지 섭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급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모두 다 섭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수급적으로 지금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매수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재료나 뉴스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하락 부분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이거 눈속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잠깐 보시면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점 어떻다? 마이너스 5%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과대... 5% 하락, 과대 하락이다. 여기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 5%, 도합 10 몇 퍼센트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하셔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LG 엔소울 지금 현재 44만 4천 원 찍어줬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전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수급이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고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을 가지고 또 눌림목에서 다시금 올라갈 때 여기서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LG 엔소울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LG 엔소울의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한번 타점이 나왔을 때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매도할지 매수할지 어느 정도 의견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점 신호 받아보실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엔소울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정말로 수익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이 매매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신호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LG 엔소울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앤솔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도 볼 필요 있고 이제 자태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 완전 최고가구 부분은 6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떨어져서 결국에는 31만원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상 반토막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50% 반토막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LG앤솔은 어떻다? 견고한 주식이다. 견고하고 단단한 주식이다. 최고가와 최저가가 한 두 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주식이고요.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떨어져 봐야 아무리 떨어져 봐야 이 30만원대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확실히 안정적이다. 이 기업은 이 주식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장기전으로도 너무나 투자하기 좋은 장기 투자하기 좋은 대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보유하는 동시에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